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 강사 백호입니다. 생명각 1 봉투모의고사 시즌2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11일, 13일 정도 교재 입고되고 그 다음에 강의가 쭉 시작이 될 거예요. 시즌2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호 봉투모의고사는 뭐냐? 봉투 안에 모의고사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받아보게 되는 거라 봉투모의고사라고 좀 했고요. 이거는 고난도 실전훈련을 해주는 거죠. 모의고사니까. 고난도 실전훈련 난이도가 좀 높아요. 실전훈련을 해주는 거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죠. 지금 7월달 또는 일부 학생들 8월달 그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맞는지 틀린 문제 있으면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봉투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생명과학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자기 점수 향상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많이 이게 올라갈 수 있다고. 그리고 성적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각성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봤던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 모의고사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온다. 또는 선생님이 이거 또 점수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른 학생들 모의고사 본 친구들과 점수가 어떻게 내가 다른지 그걸 통해서 확실한 각성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목표가 이 정도인데 아직 부족하거나 학습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이거지. N제형식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부분 약점 보완, 각성. 그래서 학습 의욕이 상승돼서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강력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한 문제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도 외부에서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꽤 잘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퀄러티가 괜찮다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자타 공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시리즈가 24회거든요. 선생님 봉투부의고사 1년 동안에 올해 수능 대비 벌써 시즌 1은 좀 나왔는데 24회를 시즌별, 회차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풀면 아주 좋겠다 이거야. 그것들이 전부 다 문제 유형도 조금 다르고 난이도도 조금씩 다 다르게 해놨어. 꾸준하게 오면 굉장히 많이 실전 능력, 실력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문제 제작 과정 살짝 더 말씀드리면 우리 생명과학원 교과서가 8가지거든요. 8종 교과서 그 범위 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어렵게 한다고 이상한 대학교 내용, 지역적인 내용 그렇게 집어넣지 않습니다. 최근 평가원 교체를 철저히 분석해서 집어넣습니다. 또 공식적인 EBS 연계, 수능 연계 교제인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거를 또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알겠죠? 자, 2, 3 수능 대비 신유형, 고난도 출원종 이걸 예측해서 문제를 제작하는데 평가원 수능 안내자료가 있어요. 이걸 쭉 우리가 분석을 다 해놨죠. 그거 이제 기반에서 가는 거고 최근 평가 문제 유형 변화를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올 6월 모평 그리고 작년에 수능과 9월, 6월 모평 그 전년도 최근에 트렌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반영을 해요. 특히 올해 6월 그리고 나중에 시즌 4나 5는 9월 모평을 반영할 거야. 당해년도 6모와 9모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집어넣고 최신 교육청 문항 중에서도 괜찮은 문항들은 이 수능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반영하고 아까 말한 EBS, 연계교제죠. 수특과 수학, 거기에 우수 문항들 이것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나올 만한 신유형과 고난도 출원용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들이 적중하고 나와요.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평가원 생명과학 1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원리를 반영해서 정말 신경 많이 써서 만듭니다. 단원별 출제 빈도에 맞춰서 그 문항들 배치 다 하고요. 예를 들어 가계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가계도를 세무제씩 내면 안 되잖아요. 다인자 요즘 최근 트렌드라고 해서 다인자 문제 세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나 쓸데없는 옛날식 지업적인 문제 ABO 회력형이나 이런 거 막 잔뜩 집어넣고 이것도 좀 아닙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단원별 출제 빈도 다 맞춰서 집어넣고요. 자료의 구성이라든지 자료라고 하면 그림, 그래프, 도표, 지문 이런 거 구성 문장의 표현 방식, 보기 배열, 난이도와 배점의 구성 시험지 형태와 폰트까지 전부 다 평가원과 유사하게 다 신경 써서 만듭니다. 정말 수능과 비슷한 상황, 분위기에서 실전 연습하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매번 강조합니다. 저작권, 저와 우리 연구실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혹시 무단으로 이걸 복사해서 많이 돌려서 풀거나 아니면 이걸 유료로 해서 또는 이 문제 일부를 편집해서 자기 거 있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비단 저작권이 있는 저의 권리인 것뿐만 아니라 유료로 구매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봉투보위구사 1년 전체는 이렇게 됩니다. 총 5개 시즌에 24회 모의구사 되겠습니다. 이 시즌1의 2회짜리는 5월달에 벌써 완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시즌2 4회 7월달 지금 개강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시즌3 6회, 그 다음에 다 4회, 시즌4, 시즌5 다 6회짜리들인데 각각 8월, 9월, 10월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난이도는 여기는 수능보다 좀 쉬워요. 이번에는 수능 수준. 이건 시즌3부터는 수능보다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거 이건 조금 마지막이라 조금 난이도를 쉽게 좀 가려고 합니다. 수능보다 한 문제 정도 어렵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시즌4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6월 모평 반영이고 수능특강, 수능완성 다 반영이야. 지금 시즌2부터는. 그리고 시즌3 이후에 9월 모평 보거든요. 거기서부터 9월 모평 반영.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즌2 모의구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두 번째 모의구사가 되겠고요.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작년 수능이나 올해 수능 예상해가지고. 그리고 여름 시기 실력 강화 및 당면 해설은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모의구사. 8월 31일 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8월 달에 본다 그러면 이 모의구사 훈련을 학습한다 그러면 9월 모평 대비가 되겠지만 이걸 이후에 9월이나 10월에 본다 그러면 수능 대비로 활용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6월 모평 및 수특수환 주요 문항 반영. 수완두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거. 이런 거 우승 문항 다 반영했고 총 4회분 되겠습니다. 4회분. 그래서 큰 부담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모의구사 일정은 교재 입고 7월 13일입니다. 오늘이 7월 11일인데 아마 오리엔테이션 12일 날 화요일 날 올라갈 거고 13일 날 교재가 입고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주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해설 강의는 7월 14일 날부터 쭉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만에 이제 4회 물량 해설이니까 얼마 많지 않아요. 다 내가 올릴 겁니다. 총 4회분이고 해설 강의는 60분 7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응시하세요. 30분 동안 정확하게 푸시고요. 그리고 OMR 카드를 이용해서 이름과 정답 이런 것도 다 표시하시고 연습장이나 따로 표지 같은 데다 풀이하지 마세요. 오로지 시험지 4페이지 내에서만 푸는 거를 훈련하세요. 수능과 똑같은 환경. 알겠지? 자 그리고 모의구사 직후에는 곧바로 해설 강의 수강하세요. 해설지가 있긴 하지만 그게 자세하지 않습니다. 해설 강의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모의구사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그걸 약점을 보완하고 실전 노하우 쌓아가지고 앞으로 실력이 올라가고 수능 점수가 궁극적으로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해설 강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항 해설 다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항별 정답률과 예상 등급껏 제공하니까 이거 비교해가지고 자기 상태 좀 더 여러분들이 각성하시면서 비교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응시 후 복습 및 실전 노하우를 또 습득하셔야 돼. 맞았다 틀렸다 간단하게 보고 해설 강의 보고 끝내지 마시고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특히 이 수능 요게 20문제가 30분 동안 푸는 게 생명과학원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실전 노하우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틀린 문제 고난도 문제 다시 풀기 오답노트 제작하려고 뿐만 아니라 빠진 개념 오개념 수정 한정기 실수 피해하기 이런 거 전부 다 자기가 고민하셔야 돼. 심지어 고난도 문제 접근법, 문제풀이 순서, 시간 분배 이런 거 다 고민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자기만의 노하우. 수능 때까지 주기적으로 하시면 정말 예리한 실전 감각으로 수능 때 정말 좋은 좋은 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외에 다른 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정답을 입력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자마자 정답을 입력하시면 그걸 입력한 거 갖고 선생님이 직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정답률과 등급컷을 다 제공을 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걸 하는 친구들한테는 7월 31일까지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거 선물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벤트로. 알겠지? 그리고 7월 31일까지 한 다음에 8월 초 그때쯤에서는 이걸로 공지를 다 할 거야. 해설 강의에도 다 자막으로 올릴 거고.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마련한 건데 QR코드로 모의고사 채점 빨리 할 수 있는 거 봉투에 있고요. 그리고 겉표지 QR코드에는 빠른 해설 강의 보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 연두 색깔 그런 색깔을 좀 했고요. 그래서 OMR 카드도 사회불량 다 있고 정답 해설이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해설 강의 보세요. 자 그리고 시험지는 얘기한 것처럼 수능과 흡사한 폰트까지 다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리고 해설도 있다. 정답도 있고 자 그리고 OMR 카드도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시즌2 생명각1 봉투 모의고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력이 팍팍 올라가서 9월 모평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